대박 식사 한번 우리랑 같이 놀이볼래요? 선생님! 저 청구를 준비해서 아 бол gereki robust 정말 오무십니다. 마지막으로 보란나 맨! 오늘은 프라우! 오~! 우리가 되게 단단해졌어. 집안이 단단해. 이제 꽃 피우는 거야. 둘이 남자니까. 여성분들의 사랑 좀 막고 싶더라고요. 우리가 약간 확인 받는 느낌으로 걸어가면 분명히 여성팬 분들이 오실 거야! 난 그 얘기 KIRBY! 우리가 여성팬 분들 오시면 식사 한 번. 우리가 이거 우리 격리 한 번 하고 참되자 참되자고요 우리 나는 만약에 호감도를 딱히 표시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나는 손잡고 나는 그러면 난 거리 좀 둘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꼬셔보시겠다 여성팬들을 만날 기미가 전혀 없던데 아 왔다 저 위에 한 번 올라왔다 되나? 조금씩 와 느낌이 커피 좀 사드릴까? 커피만? 나 돈 쓰고 싶은데 너 진짜 돈 쓰고 싶구나 스웨그 24,000원이야? 이 새끼 진짜 새끼야 지금 또맨이야 맞습니다 원래 여기서 사수 같은 거 봐줘 좋습니다 아 진짜요? 저희를 알아봐준 사람은 많았지만 그치 그치 여성분만 와서 알아봐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에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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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 카메라 있을까? 네 우리랑 같이 놀래요? 저희가요 잘 가던 파스타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4시 15분이니까요 몇 시야? 우리 한스텔리에서 5시까지 기다릴게요 한스텔리에서 음료 한 잔 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느꼈잖아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져 그치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제부터는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방송이 아니야 그리고 개인전이야 세 명이야 하나 둘 셋 술 결국엔 여기까지 왔네 이게 막상 이렇게 되니까 뭔가 설렌다 우리 셋이 지금 탄산을 했는데 다 다른 느낌이야 이건 나? 이거 보이비? 이거 핸드야?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마음이 있어 그리고 아까 손 잡는다고 그랬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이게 온 시간이 다 됐는데 맞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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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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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선택해주세요 이거는 판타 스프라이트 제로콜라 언니 언니 뭐 먹을래? 나? 나는 사이다 제로콜라 그러면 판타 분이 가운데 오시며 제로콜라가 유료가 지며 아 이거 뭐야? 약간 사랑의 짝지 뭐 이런 느낌 자기소개 시간 가죠 네 제 이름은 수민이고요 저는 26살 26살 28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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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24살 고맙습니다 26살 26살 크림이죠 네 반 나이로 28살 저는 이름이 형준이에요 형준 나이는 만 30살이고요 저는 상민이고요 그리고 지구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호예요 이거는 쇼미 1차 탈락했고요 크흐흐흐흐흫 앞에 쇼미 2형 말하는 거 안 봤어요? 아니 1차 탈락 짜요 뭐요? 난 거리 좀 둘래 어허허헣 오.. 되게 나빴다 우리 셋 다.. 동답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반갑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네 삼시세키 떡볶이만 먹어도 괜찮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나랑 떡볶이를 삼시세끼 다 먹어도 좋아해줄 사람 뭐 이거 크림아 텔리 저 너무 할지 약간 상남자같은 스타일 같은 얘기해주세요. 오므라인씨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? 마이 웨이. 이렇게 먹으면 좋아. 맛있겠죠? 호텔이야? 이거 먹히네 이게 또. 어 얘 뭐지? 손님 좀 봐주시는 거 같아. 그냥 먹으면서 얘기할까요? 네. 다시 먹어요. 다시 먹게 되요. 저 말로는 좀. 오, 맛나왔다. 오 살짝 먹는다 살짝. 아마 집에 가서 생각나요. 어 지금 살짝 난담금 얘기했어? 살짝. 잠깐만. 조금. 인천에서는 요건데 요건. 이렇게 조금 해? Q랑 뭐 이러지 않아요? 나 Q랑 뭐 이러지 않나요? Q랑 뭐 이러지 않나요? Q랑 뭐 이러지 않나요?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던데 그 작업 멘트 아니에요? 아 그. 하. 작업 멘트 맞네. 죄송합니다.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? 약간 일상생활 뭐 하시는. 아 일상을 더 알아가고 싶다? 네.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술을 즐겨. 나 같은 경우는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같아. 잠깐만. 나는 고주망새 만들고. 아니 나는. 나는 약간 달콤하게 가겠다? 나는. 나는. 사색? 나는 사실 술을 좋아해서. 저는 술도 좋아해요. 맨유? 맨유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호감도를 딱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. 나 손잡고. 아 스날이 진짜 재밌는 거야. 2. 어땠어? 제일 재밌었어요? 아니면 마이도 재밌ó? 많이 재밌었어. 파이팅. 파이팅 하고요. 내가 이멘버 하면 다 같이 이멘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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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봉만 더 같이 오므라이스 먹어도 안 될까? 진짜 미팅이었다면 본인들 중에 누가 인기가 많았을까요? 하나 둘 셋 도이비 와.. 다 아네 배터리 팀이 가면서 우리 생각난다 아 그리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좀 섹시했어 테리 씨 우리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? 있어요! 있어요! 테리 씨 우리 괜찮죠? 괜찮 있어요! 아 진짜 매력 넘치세요 우리 오락실 해나 갑시다 가자 야 펀치나는데 때리자 오케이 덤벼 덤벼 바람의 파이터 진짜 위험해 어 위험해 좀 진짜 위험해 으아야 야 확실히 찌! 확실히 나보다 더 쉽이야 그가 왔다 야 야 동영천 중학교의 윤라손이 야 너 긴장해라 오오.. 어어 아이 투 frente 정말 영융융인데 분심했던kus 역시 삼십 대인은 지종팔이 하나 둘 다 제가 행줄 번지를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주먹은 직후인이에요 이 친구가 원래 공부 잘하던 친구 bastante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capaz 기본적 마지막 마지막 날씨 우네 해버렸어. 야 우냐? 남자가 울어? 근데 괜찮은데? 어 사진 예뻐요. 보실래요?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느꼈어. 그래서 사실이 더 많이 들어갔던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아까 핸드크림 바라서 미끄러졌어. 아 맞네. 아 YOUN 음 pirate 까 pants 른 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